자 이제 B, A, T가 물고 있는 저 풍선 관문입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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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희! 광희는 좀 많이 잡았어요. 광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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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얘기 손질.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세요, 숨이 멎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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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조심해! 직진! 손 주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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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와, 아이디 이쁘다. 어떻게 봅시다, 리모컨을 조종하는 어떤 손의 감각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 여러분들은 그냥 장난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요. 네, 완벽하게 지그재그 하고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이런 노래를 많이 하십니까? 야타고도 나이데스. 너무 해농파니까 되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손기술이기 때문에 손의 감각을 사용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무서웠던 스타분이 아마 광희씨가 아니었나. 너무 많이 달았어. 저도 풍성이 정말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머리에 있을 땐 안 보이니까 너무 소리가 무서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아래 부분이 너무 무서웠는데. 왜요?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아이돌 떠나서 남자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술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주 아크로바틱한 운전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제 아라이에씨의 운전 실력이나 주차 실력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 진짜 궁금하다. 이런증 없으면 제발이다. 운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 자동차로도 드리프트를 해봤는데요. 그 공터에서 드리프트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실제 차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라이씨가 44가지의 기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보여주실 건지. 아라이씨의 전문 기술. 세상의 모든 우리 주차에 힘들어하시는 김여사님을 위한 아라이씨의 주차의 기술이 곧 공개가 됩니다. 주차는 이런 것이다. 원 빅크업 퍼포먼스. 큰 박수로 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팅해놓은 거면요. 여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평행 주차예요. 저기서 앞뒤로 막 다 과강과강하죠. 이분은요. 달인입니다. 앞뒤 브레이크 없이 쑥 들어가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그의 마술 같은 주차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행 주차. 스타트. 갓도를 봅니다. 갑니다. 스타트. 작곡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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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를 제자리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쑥 들어가요 진짜요? 렛츠고 자, 갔죠? 네 저 주차 잘못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이 친구가 봤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뒷자리에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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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